저 지금 정정당당히 지금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 너 222일만에 헤어지고 싶어? 너가 저렇게 얍삽하게 하면 나중에 딱... 여자들이 도망가요 너 인마 사탕이처럼 인마 여자친구 바람나가지고 인마 저렇게 우울하게 살고 싶어? 그치 아부지? 잠깐만 뭔 아부지야 니가 너 따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나 서른 네 살 때 봤었나 너? 네 내가 서른 네 살 땐가 이새끼가 중학생이었는데 중3대형... 하여튼 너 대학교 몇 학년이지? 지금 2학년입니다 아... 벌써 2학년...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더니 어 여기 나... 야 나가는 길 어디야? 야 손사탕 니가 앞장서 나 지금 눈이 안보여가지고 안보여 난리 내가 아부지만큼은 꼭 지키도록 하핳핳하핳하하핳 하핳핳 아핳하핳 하핳하핳하하핳 하핳하핳핳ㅎ 하핳하핳하핳 야 안보이는데요 이거 길이 이게 이상한데 아냐아 그리로 갑니다 이 촛불이 있다는건 여기 길이 있다는것이고 어 우리가 왔다 뭐 맞아 여기여기 여기야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 맞네요 여기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월풀있고 오 찾았다 여기에요 좋아 일본 오백미 도와준비 도와! 아 이건 도와가 아니잖아 이건 위로 올라가는거잖아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예 부탁드립니다 굿 굿 자 야 야이차 아 굳이 돌굴러가요 아이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굴러와 나는 최소한 어 10살 이상 어린 여자를 만날거야 그니까 10살에서 12살 차이 정도로 나는 이제 40대가 다 됐지만 어 나는 20대를 만날거야 요즘에 요즘에 띠동갑은 트렌드며 요즘 띠동갑은 용기며 요즘 띠동갑은 어 아 아 무채업자냐 제가 뭐지 아 무채업자야 고맙다 네 네 어 아니 그니까 위로 띠동갑 말고 아래로 띠동갑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로 가고있어 자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자 이쪽 언덕은 없으니까 이 로프를 타고 바로 올라가 야 빅헤드 너 우리가 올라갈테니까 우리 집에서 다시 집결할까 그럴까요 어차피 다 잃어버렸는데 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아 나 지금 줄에 매달린 상태로 아 줄에 매달린 상태로는 이게 뭐야 야 이거 FM인데 이거 이거 보니까 유격대 생각난다 야 외줄타기 이거 외줄타기 할 때 알거든 다리 꼬아서 이렇게 올라가는건데 원래 저렇게 일자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 다리꼬기 아 이게 시범을 부릴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하라면 하겠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와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겠는데 거기다 배도 고파서 야 솜사탕아 우리는 그 그 거북이가 많이 나는 곳으로 가자 어 알겠습니다 아 아 비칩니다 빅 와 자 야 빅헤드야 니가 있는 곳이 우리가 집으로 가는 곳이지 아 아닌데요 아 그 지금 추정자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 표시가 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집 표시로 가면 됩니다 방금 라이터 끄십시오 가스가 아까 아 이거 무한인데 가스 얼리미티드 볼 가스 얼리미티드 볼 저 집입니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으흠 여기서 아까 구할거 다 구해갔으니까 저기 그 빅헤드야 저기 위치 알지 손사탕이 너도 저기 위치 알지 저기 동굴로 들어가면 안 돼 저기와 되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해야 돼 왜냐면 밑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저기랑 가까우면 저기랑 이어져 결국 갔던 곳이야 아주 먼 곳 거의 반대편 정도 오우 공개가 야 헤드야 방자님 혹시 너 거기 밑에 그 뚱땡이들 아 뚱땡이들 그 거북이 있는 곳에서 거북이 많이 모아놔 야 손사탕이 너도 제가 대충 신콜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자님 너 또 구글링 했지 아닙니다 그 너 게임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마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안합니다 지금 저희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글링 합니까 게임은 근성 근성으로 하는거죠 아니 저 위치를 몰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그게 이렇게 플로리다 같이 이렇게 폭 튀어나와 있잖아 거기를 유추하면 인마 다 아는 거 아냐 아 그런 방법이야 넌 하여튼 개짓거리 하는 데는 하여튼 도가 텄어 아주 저 지금 정정당당히 지금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 너 222일만에 헤어지고 싶어? 너가 저렇게 얍삽하게 하면 나중에 여자들이 도망가요 너 엄마 사탕이처럼 여자친구 바람 나가지고 이만 저렇게 우울하게 살고 싶어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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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재미있다 하하 제이스라 하는 얘기지 뭐 사족이 다섯시간 동안 없네요 어 그런가? 이제 이제 곧 어 조만간은 얼마 사탕이 너도 그랬지? 예 아버지 어 아시검다 아버지 말씀에 옳았습니다 저 쌍용코 하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지 말씀 들을걸 어 여기다 어 딱 왔던데가 이제 딱 그거야 예 여깁니다 거북이가 씨가 말랐나 저기 컨저링 나무 하나 있고 그래 여기서 거북이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가야돼 거북이도록 거 혹시 저도 깔깔이를 입고 있나요? 어 찾았다 드디어 깔깔이 입고 계신데 하하하하 감격의 제외 아 드디어 야 너 지금까지 가진거 다 잃은거야? 네 사탕아 닉네임 좀 바꿔라 영어로 그럼 너 도끼 없어 도끼? 저 도끼 기본 도끼 있습니다 민둥민둥 아 기본 야 그게 제일 좋은거야 야 사탕아 내가 내가 가다가 쓰러지잖아? 그럼 살려야 된다 이제 배고파가지고 하하하하 내 가다가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는 위치가 중요해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아기라죠 하하하하 어 여기도 가방 있네 효도 해야지 효도 어 거북이다 아 보고싶었어 거북아 그래 거북이야 너의 템을 다시 눈치게 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고싶어 와 템이 없네 이거 이거 뭐 껍질만 한 30개짜라 하하하하 혹시 닉네임 보이지나요 안보여 바꿨는데 스팀 오프라인으로 바꿨다가 온라인으로 바꿨다 아 그런 방법이 튕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지 어 거북이가 어디갔지 나 이제 거북이 진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야 거기 불 미리 펴놔 저장하고 나갔다와 빨리 야 거북이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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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미리 불 여기있으면 불 여기있으면 여기 거북이 어 거북이 나온다 거북이 나온다 저도 배고픕니다 거북이 거북이 좋아 거북 거북 어 안되 저 하나 수치 하나에 남겨놨습니다 아 됐다 야 빨리 불을 피워라 빨리 불을 피워야돼 저 지금 가진게 없어서 화력이 아니 이럴수가 화력이 가진게 없어서 제가 야 옛날보다 불이 빨리 되네 제가 가진게 없어서 지금 어떡하죠 이거 어 감사합니다 이 게이스니 와 거의 죽자가 살아났어 새는 지가 알아서 죽는데 새는 고기가 안나오니까 아 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어 닉네임 보이나요 아니 그냥 할게요 어 됐다 그냥 해 뭔 알겠다 빅헤드 말 듣지만 저 새끼 악마야 하하하하 아 저같은 어 됐다 한결같은 사람이 어디있다고 그러십니까 아 야 여기서 거북이를 최대한 많이 찾고 싱크홀을 만약에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찾는데 아마 지도를 먼저 구해야 될거야 좋아 야 사탕아 뭐하냐 너 빨리 여기서 거북이 잡아 네네 오 와 그래픽 좋아진거 봐라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졌네 으아악 으아아 아니 olmay 으아 아니 moring 노트북이 막 떨어져 하늘에서 어 불코슈터에 고맙다 노트북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해 찍어 없지 아보 beam ce gegn 하 시간 개소리하지 말고 파나 거북이나 잡아 중간에 배고프다고 하지말고 여기서 충분히 hope 잡고 가자 음... 음... 몇 개 있지? 사탕아 네? 뭐요? 나를 때려줘 알았다! 아아... 야 저거 거북이 아니냐 저거? 야 사탕아 너 거북이 몇 마리 죽였어? 저 한 마리도 못 죽였습니다 아이씨 미치 방장님 어? 방장님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? 이거 안 사라지는데요 설마 설마 안 사라진다는 거는 너 다행인 줄 알아 어? 가능하십니까? 나도 안돼 내가 몸을 베겠습니다 다시 우우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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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최대한 안 죽도록 해야지 한 번 죽는 순간 이거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거야 어... V... 3만... 2,700수 한 번 제고 고맙다 전용 망나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고기... 아 고기가 문제네 고기가 네 고기... 어떡하죠? 이상하네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야야 아 이거... 아 너 창 없지? 죽창 네 죽창이 없습니다 아... 죽창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네 다이너마이트 어제 거북이를 3대까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쓰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우와 거북이가 올라와야 되는데 감걸라마 고맙다 일단 기다려 여기서 거북이가 제일 잘 나와 기다리다 보면 리젠덱이 될 거야 시가 마른 것 같은데 시가 마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았나 우리가 네 3대까지 멸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쪽으로 가자 예 옮기죠 거북이... 그 달걀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음... 거북알후라이 옛날에 아마존에서 살아남기에서 봤습니다 뭐 아마존에 뭐?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그게 뭔데? 명작입니다 만화책 명작입니다 CPU 찾았다 뭐 CPU 4개나 있네 와... 진짜 거북이 없어 이거 먹을 거 어떡하지 쿼드코어 큰일났다 거북이 없다 네 거북이 없습니다 아 죽창이라도 죽창 만드는 재료가 뭐지? 죽창은 주워야됩니다 네 주워야됩니다 호수 근처에 죽창 많이 꽂혀있습니다 근데 저 있는 곳으로 오시면 이 마을에서 다 파밍하실 수 있는데 와 진짜 큰일났어 아니 근데 저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슴 잡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니가 알아서 잡아 야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 사냥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나 죽창도 가지러 가야지 네 반드시 도끼를 하나 찾아가리다 준 82번 포레스트 만든 사람이 지금 자기도 지금 진짜 고민일거야 야 죽창 어디지? 아 죽창 있는데 어딘지 안다 어딘가요? 어... 우리 집에서 그 나무 뱉던데 그쪽으로 가다보면 작은 연못이 나오는데 거기 꽂혀있어 방자님 새로운 동굴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 가깝지않나? 여기 가깝고 여기 근처에 보급할 곳도 많습니다 잠깐만 방자님 뭐 니케드 닉네임 뜬 곳으로 가죠 너...너... 밥 없잖아 일로 오신댑니다 아 잠깐만 너 거기서 기다려 밥 여기 많습니다 여기 많습니다 어 밥 거기 많다고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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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캐리어 좀 많이 깔렸습니다 바닥에 가자 가자 오오오 어디계시죠 어 야 빨리 빅헤드 같이 가보시고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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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난 다왔어 빅헤드 그 글자 보이는 곳으로 그냥 뛰어 알겠습니다 아 바로 앞이네 이거 호수 있는데네 어? 아 죽창인줄 알았다 그러나 저는 무기가 없습니다 음... 뭐 화염병이든 뭔든 바로 쓸 수 있는걸 미리 만들어 놔 어 다이너마이트 저기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...는... 웬만하면 우리 옆에선 쓰지마 다 죽을 수 있어 아... 절 믿으십쇼 어...만사천...아 고맙다 BHOSF에 고맙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져야 합니다 이거는... 화염병을 만들 수 있는 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저거 지도 아니야? 지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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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아니고 야 지도를 어디서 찾아 여보 이번에 가보면 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? 여기 뭐... 오기같은데요? 파밍하고 이런거 핵핵되는 소리...이 소리 뭐야? 잠깐 야 빅헤드 네 일로와봐 네 어디요? 어디요? 너네 어딨는데? 저는 빅헤드랑 옆에 있는데요 빅헤드 있는데 있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네 아 이거 플레오네 아 다이너마이트 어딨지? 저한테 있습니다 나먹군 아 여기있다 다이너마이트를 여기다가 가라 숨사탕 니 뒤에 좋았어 터졌어 자 드디어 알아냈어 저것이 무엇인지 밥줘 배고파요 여깄다 아 뭐지? 지금 방금 뭐 죽은거지? 아니 스컬이라니 야 니네 그 달리는 소리만 들리고 지금 화면에서 안보여 음 어딨어 저희도 안보입니다 아니 제 그거 안보이십니까? 뭐? 네 빅헤드 이름 안보이십니까? 안보여 아 아 보였다 어 지금 보였어 잠깐만 천천히 너가 필요하다 네 갈게요 어 저기 애를 좀 잡아줄래? 저 밥좀 주세요 밥먹 밥죽을 지키세요 오 이거 스테미나잖아요 밥 밥 그건 너에게 과분해 야 너네 왜이렇게 몰어 사슴이다 사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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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지? 숨사 숨사 숲속숲사슴 어 숲속숲사슴 여기 우물이 있어 우물 근처에는 작대기가 있다 작대기가 있으면은 물고기를 꼬먹을 수 있다 내 생각에 저기 근처는 우리가 아까 그 뒤졌던 거기하고 연결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 저... 한 번 내려가는데 아예 색달났습니다 분위기가 아예? 예 저는 처음 가본 곳입니다 야 음... 사슴이다 이거 먹어 그냥 이거 이거 먹어 먹어 버섯 먹어 막 아우 아우 사탄아 잡아 어디요 이게 잡아 우우웨우 나도 무서워 아 나... 돌 밖에 없어 잘한다 잘한다 야 도 어 나도 무서워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었다 어머 야 뭔데 뭔데 아 뭔일인데 왜 이렇게 멀리 있어 2대1도 짱 뜨고 있습니다 아 여깄네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탐욕에 젖어서 야 니네 니네가 서로 서로 구해줄 수 있지 네 무기가 없지만 짱돌로 그냥 다 제압하고 있습니다 야 아 짱돌 좋구만 뭐야 이거 다 다 이거만 있어 아 사스가 빅캐드 내가 간다 이거 돌 이거 죽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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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간다 밥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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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좋아 돌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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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야겠다 돌돕기 애들 강냉이 좀 줘봐 돌돕기의 강냉이 밖에 네 잠시만요 강냉이야 강냉이 야 그 동굴이란 곳이 어딨어 어딨어 강냉이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여기 계시는구나 잠시만요 그 동굴을 찾아보자 이제 우리가 야 그게 싱크홀이란 곳이 완전 일반 동굴이랑 분위가 다른거야 엄청 큽니다 거기는 진짜 크다고 한 100명 집어넣어도 다 안찹니다 리얼리? 어디?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근처에 잘 보시면은 바닥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뚫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야 어디? 이게 아니고 여기서 멀어? 소다 마시면 찾아야지 어디지? 이 근처를 막 뒤져보시면은 구멍 뚫린거 나옵니다 바닥에 오 소다 구멍 뚫린거 아 소다 코코다 여기 있습니다 오 안부는 사이에 사라졌어 오 이거 폭탄을 만들 수 있지 이거 시한폭탄 만드는건데 이거 별 필요가 없어 야 구멍 찾았어?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많이 어 저폭원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쇼 여긴가? 좋아 여기군 가자 투하 가시죠 강하? 어 어 어 어 나 피가 거의 없어 나 야 나 야 나 누가 좀 죽여줘 어 오 저도요 저도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야야야야 평지에서야 된다 평지에서 일루와 일루와 아 또 에러난다 자 여기서 한 명씩 가자 자 자 한 명 엎드려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장님 몽굴되십쇼 됐어 아니 몽굴되십쇼 제가 배워드리겠습니다 죽어 우 좀 이상한데 어 나나나나나 죽었어 나 죽었어 빨리 나 살려봐 떴냐 떴냐 살려드리겠습니다 어 아 내가 뵐걸 돼? 어 됐다 다음 빅헤드 자 빅헤드 자 빅헤드 나 되나? 나 되나? 나 되나? 나 안됐잖아 됐다 됐다 안사네 뭔소리야 뭔소리야 왜왜왜왜 안 돼? 야 안사라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빅헤드 넌 죽으면 안되겠다 어 죽었어 어 빅헤드 사탕 거기 움직이지 말아봐 나 그 위치를 기억을 못해 거기 저 죽여주십쇼 아 사탕은 안되는구나 흥 아 맞다 왜 안죽어 흥 살려주십쇼 아버지 흥 너 안뜸 너네 너너둘은 너너둘은 죽으면 안돼 하하하하 야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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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 잠깐만 이거 안살아 나 혼자 여기 있어야 된단 얘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왔으면 저 왔습니다 야 얘 좀 살려줘라 얘 좀 살려줘 어 저 온 왔는데 낙사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야 빨리 와 여기 무서워 죽겠어 아 저기있네 어 이번에 살릴 수 있어 는 개소리 야 야 너 안되 너 안되 헤드야 너 안되 너 죽지마 어 그거 됩니다 플러스 표시 나오면 됩니다 플러스 표시 나오면 뭐 누르면 되는데 자세를 외며며며며며 그 줄을 엉덩이 쯤에 정확히 하신 다음에 2를 쭉 누르시면 됩니다 엉덩이 형님 여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엉덩이 안된다 밧줄을 타는구나 아 밖에 친구들 한 열대명 있는데요 어 그건 나눠도 상관없지 야 너 그냥 죽어 너 어쩔 수 없어 이거 안돼 어 제가 살려드릴 수 있는 안돼 저거 또 죽은 이유가 뭐 저 저 플러스 표시 뜨던데요 플러스 표시는 나도 떴어 근데 안됐다니까 저거 진짜 얘가 죽은 위치 자체가 그 줄을 알았어 알았어 잘라서 니 똥 끌고 사탕아 안전하게 내려가는 곳이 그냥 2 누르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2 누르고 바졸타고 내려오면 되지 더블 그러니까 2를 2번 누르면 뚝 떨어져 한 번 눌렀는데 나는 항상 뭐지 야 살려줘 빨리 살려줘 사탕아 니가 살릴 수 있을거야 난 플러스가 플러스 트긴 떴는데 아마 못살릴걸 이게 살...살... 왜 안살려지지 아마 못살려 아이고 가요 그냥 야 그냥 가자 아 쟤는 지금 알아서 오겠지 아 사람이 우린 지도 찾혀야돼 예 가시죠 예 지도가 어떻게 생긴거고 뭐해서 찾야되면 어 지도만 찾으면 끝나 마시만 찾았어 아 그냥 앞장서주세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린 이제 절대 죽으면 안된다 앞에 월풀 보글보글 보글보글 아 또 와이어야 아 자 2를 한번 누르면 자 쭉 내려갈 수 있고 어 아까 왔던데가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습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는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한다 그렇습니다 야 함부로 저거 흔들... 저기 뭐야 흔들고 가면 안돼 칼을 흔들고 가면 안된다 우연이라도 맞아 죽으면 안되니까 병력 숨쉬지마 아 어두워 어두워 저기다 자 사탕아 니가 니가 전 누릅니다 전 무기가 없습니다 방금 뭐지? 오호 오호 야 카콘 사와야겠다 야 잘 써보시네 오 자 자아 안녕하십니까 어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금방 오네요 껌이네요 껌 아 돈이 많네 여기 엄청 야 빨리 이쪽 주변에서 그거 찾아야돼 여기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 문을 부시는거랑 이쪽 뚫린길이랑 두가지가 있습니다 음 음 어디 뚫린길 어디 뚫린길 고급스러운거 나오지 않을까요? 아냐아냐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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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리바바 40인의 도족 소구리 같은 느낌? 네 어 어 뭔가 디센트의 기분이야 냄새가 납니다 어? 밧줄이야 어 어 어 스쿠버다 이비 어머 어머 야 지도 있냐? 아 아닌데 이거 지도 아니야? 이거 지도 아니야? 성경을 얻었습니다 어 거기다 스쿤스쿠버다 이거 그거네 뭐지? 니 브레스가 뭐야? 이거 물로 지나가는 곳에 깐 깊은 곳에 그쪽 지나가야지 거기서 지도를 빰빠밤빰 서동 야 동민아 여기도 저 부금 좀 부터간다 빰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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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부금입니까 그거? 인디아나 존스 너 인디아나 존스 몰라? 이름이 기억 안났어 인디아나 존스 나 몬타나 존스 생각났어 몬타나 존스 헤리슨 헤리슨 포드 정말 멋있죠 응 나이가 지금 많아져가지고 할렐레야 할걸 이제 오늘내일 할걸 아 그래도 멋있던데요 어? 여기 두 갈래 길인데 그 알리바바 하나는 빛이 나오고 하나는 신밧대모 가죠 제가 오른쪽 파밍하고 왼쪽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오른쪽 파밍하자 좋아 네 너무 잘하고 하나도 나 혼자서 안나오죠 하나는 하나는 둘 다 셋